인형아, 괜찮냐? 네 눈에 괜찮은 걸로 보이니? 아파 죽겠어. 힘 조절을 잘해야지, 인형아. 자, 다 내려왔으니까 다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볼까? 네. 안전한 겨울철 산행 어? 저기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. 겨울철에도 등산을 하네? 그러게. 우리처럼 신나게 스키를 타지. 겨울철 산행도 준비만 잘하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단다. 겨울철 산행 안전하게 하려면 산행 코스를 짧게 잡는 게 중요해. 다른 계절과 달리 겨울에는 해가 짧기 때문에 산행 시작 전 일몰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등 코스를 짧게 잡는 것이 좋지. 혹 모르니까 비상실을 대비해서 헤드랜턴과 호루라기 등 비상용품 준비는 필수야. 겨울 산행은 기상 변화도 심함으로 날씨의 이상 변화가 예상되면 즉시 인근 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단다. 겨울철에는 장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. 태호가 잘 봤구나. 겨울 산행 시에는 가벼우면서도 방풍과 방수, 보온, 땅 배출 기능이 뛰어난 기능성 의류가 필요하단다. 그리고 아이젠을 착용하기 위해 밑창이 두꺼운 등산화를 싣는 게 좋아. 아이젠이 뭐예요, 선생님? 빙판길에 대비하기 위해 발에 차 끼는 것이란다. 리프트를 타고 올라오니 쉽게 산에 올라왔어요. 맞아. 아까 그 등산객들도 리프트를 타고 올라오면 안 힘들 텐데. 그럼 등산이 아니잖니. 아이젠이 추워. 리프트를 타고 올라와서 그런지 너무 추워요. 모두들 온몸을 좀 녹이자꾸나. 난로 옆으로 가자. 와, 좀 살 것 같아요. 나도. 선생님, 겨울철에는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잖아요. 주의해야 할 건 없나요? 태우가 좋은 걸 물어봤구나. 몸을 녹이는 동안 난방기구 안전하게 사용하기에 대해 알아보자꾸나. 네. 말하기은 doomed. wait. 죄송해요. ğa